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제 읽는 태도를 그쳐주는 양승진 선생님입니다. 상하 코드 드디어 오픈합니다. 여러분들 수능에 필요한 상하 코드입니다. 어떤 취지로 이 강좌가 개설됐고 여러분들 어떤 학습을 해야 되는지 상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가 중요해졌다는데 뭐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누구나 동의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중요도가 있으니까 당연히 공부는 해야 되는데 아 이거를 과연 정말 한 열광 내외로 그냥 빠르게 그냥 가볍게 정리하자. 아 그러니까 일단 당장 이렇게 공부를 하면 지금 당장은 좋은데 하반기 가면 결국 여러분들이 그냥 아이고 내가 그냥 상하를 너무 대충 너무 가볍게 정리해서 요거 때문에 내가 또 발목을 잡히는구나 이런 불안감이 있죠. 그러자니 그러자니 아 그러면 안 돼. 뭐 하나 하려면 제대로 꼼꼼하게 해야지.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도 정리하고 그래 유형서 꼼꼼하게 우리가 수학원 수학2 공부하듯이 상하를 해야지. 아 그러자니 뭐야. 정작 중요한 수학원 수학2는 공부할 시간이 매우 뒤로 뒤로 이렇게 시프트 되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시중에 있는 책들도 보면 너무 수능이랑 관계없는 수능에 나올 것 같지 않은 어떤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어서 너무 또 시간이 낭비가 될 것 같고 아마 이런 어떤 문제점에 여러분들이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3년 준비했습니다. 3년. 그래서 과연 이런 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책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드디어 탄성이 됐고요. 네 컴팩트하지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강의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래서 출시가 된 게 이 상하코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교재 받아보시면 아휴 그냥 그래 이게 허투루 만든 책이 아니구나 느끼시게 될 거예요.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개념서와 이용서를 한 번에 정리할 수도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잡다한 수능에 그냥 되게 지역적이어서 수능이 절대 나올 것 같지 않은 그런 거가 아니라 정말 수능에 필요한 개념 그 개념을 서술하고 그런 개념들을 우리가 그냥 거탈키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이제 강점이잖아요. Why? 행동. 내가 왜 이런 것들을 배워서 도대체 이게 수능이 어디에 쓰이는데 어떤 행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이런 개념들을 내가 해야 될까 수학 상하도요. 행동력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이 강의에서 안내를 드릴 거고 그리고 그에 따라 결국은 그래 아니 뭐 강의만 들으면 뭐해 본인이 직접 풀어보면서 훈련을 해야죠. 그런데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 그런 많은 시중책들이 너무도 수능에 필요 없는 것들이 많더라. 그래서 그거를 한꺼번에 정리하는 교재를 드디어 선생님이 탄생을 시켰고요. 그거를 강의를 통해서 안내를 드리면 강의는 길지 않을 겁니다. 강의는 길지 않을 텐데 꼭 필요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충분한 문제가 들어가 있는데 이 충분한 문제를 선생님이 전부 다 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수 유형에 해당되는 문항을 풀면 여러분들이 그거 보고 뭐야. 바로 유제는 스스로 여러분들이 풀 수 있도록. 그래서 강의는 길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거탈기식의 그런 강의는 아닐 거예요. 그렇게 돼 있고요. 교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교재가 필수 개념이 들어가 있고 그에 따른 기본 다양한 예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념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예제들이 구성이 돼 있어서 이 페이지는 선생님이 상세하게 안내를 드릴 겁니다. 강의에서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래서 페이지 보시면 대표적인 페이지 하나에서 따왔죠. 그래서 필요한 증명들은 전부 다 넣어놨고 여러분들이 이런 증명들을 그냥 외워야겠다. 이게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제 그냥 외운 거잖아. 외웠다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 까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죠. 개념은 그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히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로 어떤 행동 뭘 고민해야 되고 뭘 의심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 짚어줄 겁니다. 그래서 이해하도록 여러분들이 이해를 통해서 뭐야.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이 끝나고 나면 이제 말 그대로 필수형. 선생님이 아주 심혈을 기울어서 필수형을 뽑아냈고요. 정말 수능에 필요한 수학 상하는 어떤 필수형들이 있을까라는 걸 뽑아서 이렇게 대표 필수형 문제를 넣어놨고요.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풀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 풀면 이제 여러분들이 유전은 네가 해. 당신이 하셔야죠. 당신이 해야 되는 거. 근데 선생님이 저는 안 풀리는데요. 그러면 맹매예요. 안 풀리면 다시 강의 들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강의를 이 문제를 푸는 과정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이 문제가 안 풀릴 리가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대신 선생님이 해설지는 제공해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컴팩트하지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강의고요. 권장은 선생님이 물론 여러분 개인 상황에 따라 나는 선생님이 하루에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양이 각자마다 있긴 하겠죠. 근데 권장상이야. 권장은 좀 2주 정도 여러분들이 자꾸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학도형 강의도 당연히 병행해야겠죠. 여러분들이 당연히 수능 입문으로서 여러분들이 갖춰야 되는 건 기본적인 상하편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와 그리고 중학교에서 배웠던 어떤 도형들을 어떻게 우리가 또 이해하고 역시나 그냥 공식 외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공식들을 어떻게 어떻게 유도가 돼서 그런 공식들을 우리가 증명할 때 어떤 태도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초점이 맞춰서 아주 강의가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콤팩트하지만 본질적인 걸 잘 짚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병행해주면 좋겠고 그게 끝나고 나면 선생님이 입문 강의로서 개념 코드 들으시면 돼요. 개념 코드 듣고 역시나 개념 코드와 유용 코드는 그만큼 시간을 좀 더 투자해야 되잖아요. 수학원, 수학2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념 코드랑 유용 코드를 구분을 해서 선생님이 올해 역시나 유용 코드 같이 드디어 탄생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학습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커리는 입문 커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타시면 될 것 같아요. 상학 코드 베이스로 그리고 수능에 필요한 도형의 모든 것이란 테마 특강입니다. 중학 도형의 모든 것으로서 같이 여러분들이 공부해 주시고 그리고 스타트 개념 코드를 통해서 개념 강좌 공부해 주시고 그에 따른 유용서를 통해서 이것도 시중에 너무 많은 유용이 있지만 정말 좋은 책들이 많은데 너무 쓸데없는 게 많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정말 수능에 필요한 유용들이 뭔가 라는 거를 초점에 맞춰서 이미 제작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따라와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고1수학, 고동수학, 수학상하 고민 많잖아요. 이것만 하면 됩니다. 이것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뭐 선생님 이거 말고 시중에 좋은 책이 있다니 이런 거 풀어도 되나요? 풀어야 될까요? 같이 해야 될까요? 그러지 않아도 돼요. 선생님이 이 책 한 권에 다 담아냈어요. 책이 얇지 않습니다. 이 책 안에 적어도 수능에 필요한 고동수학 상하의 개념은 전부 다 넣어놨으니까 이 책 한 권만 보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책을 봤는데 뭔가 진전이 잘 안 된다면 이 책을 반복하시면 돼요. 이 책 반복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것만 제대로 알면 수능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구성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이 강좌를 활용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 입문 강의 잘 타서 선생님이 이제 본격적인 수능 강의 또 어떻게 하는지 같이 공부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테리아 안내를 짓고요.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바이바이 네, 여기까지 오테리아 안내를 짓고요.